네 앵커 리포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수급이 좀 연말에 풀려야 될 텐데 이것저것 나오는 건 수급적인 부담 얘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대주주의 주식 양도 소득세와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네요 마치 해마다 계절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올해 좀 유난히 얘기가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것은 국세청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좀 보여드리는데요 사실 증권거래세는 계속 인하가 되고요 언젠가는 폐지가 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증권거래세를 통해서 세금이 4조 원 정도 거친다고 해요 이거를 어디로 대체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정부도 고민을 하게 돼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을 대주주의 양도 소득세로 대체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많이 보면 대주주의 자격의 흐름을 지금 현재 완화하고 있다 완화하면 다 좋은 것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상장법인의 대주주 주식 양도 소득세 사전 성실신고안의 첫 신시 8월 달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게 요즘에 무서워요 성실신고 개인사업자도 일정 매출액 이상이 되면은 성실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장부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거의 법인 만큼 굉장히 까다롭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여기에 대해서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첫 실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지금 대주주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양도 소득세 지금 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라는 거죠 좀 더 볼까요 사실 그런데 이것이 뭐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 쪽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소득이 있는 곳은 과세를 한다 예 이거는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과세 대상은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뭐 분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주식이나 채권 파생 상품들 자본 이득세에 대해서는 이득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과세를 하는 방향이고요 우리나라 역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요 대주주의 양도 소득세 부가 기준을 잠깐 보게 되면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게 뭐냐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코스피코스닥 10억 이상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될 것은 제가 좀 밑줄을 쫙 거고 드리고 싶은데 양도일 직전 사업 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기준으로 지금 바뀌게 되고요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게 되는 그런 흐름이죠 지분율 기준으로 봤을 때도 양도일 직전 사업 연도 말 기준으로 지분율 1%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체크 포인트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다 합산돼서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주만 가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다 합산해서의 지분율이라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대주주의 대상도 어떤 범위까지 되는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보면은 이 보도 자료에서 보면은 여기에 빨간불이 쳐져 있어요 2021년 4월 이후에는 1% 또는 3억 원 미만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2020년 내년 4월 이후에 1% 10억 원 또 2% 10억 원 뭐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직전 양도일 직전 사업 연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요것을 정리를 해봤더니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15억 원 이상일 때는 2020년 3월 말까지는 대주주의 기준에 지금 15억 원 이상일 때는 모두 다 대주주고요 한 11억 원 12억 원 13억 원 14억 원까지 가지고 있더라도 대주주의 요건에 지금 현재 해당이 되지 않지만 4월 2로 가면은 대상이 된다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조건적으로 지금 이 흐름을 보게 된다면 올해 말까지는 모두 다 10억 원 미만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년 내내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1억 원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은 2020년 4월 1일부터는 대주주 요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세무사 쪽에서 얘기를 좀 물어보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문의가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들어서는 정말 많은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시는 정도로 지금 이제 주식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꼭 이거는 정말 전문적인 상담을 해서 풀어나가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꼭 전문가에게 물어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10억 원 미만으로 올해 말까지는 다 줄여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시가총액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지분율로 얘기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 점도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라는 점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증권사 하나 계좌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의 기업 지분에 대해서는 여러 증권사의 계좌도 같이 합산이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만약에 주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양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지금 이제 반대매매가 나갈 경우도 이때도 양도소득세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이런 부분 국세청에서는 잘 찾아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요 좀 복잡합니다 저도 이쪽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대주주 될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코스닥 시장의 거래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상장 주식에 한해서는 대주주가 피할 수 있는 요건이 있고요 그리고 비상장 수직은요 소액주주든 대주주든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장 주식과 관련해서는 이 지분율을 낮추기 위한 작업이 연말에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거래가 급감하는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에서 대주주의 지분까지 출해가 되면서 수급적인 여건이 자꾸 악화되는 게 해마다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비상장 주식에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상장 주식에 한해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회피하는 그런 대주주 그러니까 지분을 지금 현재 파는 그런 대주주들이 많다는 게 여기서 다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의 양도세 요건을 회피한 개인 매도세가 확실히 보시면 11월과 12월에 많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현재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2017년에도 지금 대주주의 범위를 더 확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의 요건을 지금 대금을 좀 더 완화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나타났던 2017년에도 오히려 11월과 12월에 개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역시 올해도 그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요 보시게 되면요 어쨌든 11월과 12월은 좀 개인들의 매도세가 집중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유가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그 부분을 회피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봤습니다 기업이 나쁘다 아니면은 앞으로의 장세가 나쁠 것이다 그렇게 보면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요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한 절세 전략을 위해서 대주주들이 대금을 파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1월에는 다시 한번 지금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이런 점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2020년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면은 12월 26일까지는 대주주의 지분이 출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세 효과를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대형주나 그리고 중형주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내년으로 들어가면은 오히려 이렇게 회피하기 위해서 출해됐던 매물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보시면은 오히려 코스피보단 코스닥의 매수의 규모가 1월에 더 많아지는 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의 1월 효과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신뢰성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는 코스닥의 대형주와 중형주의 변동성이 높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1월 효과에 대한 기대는 좀 더 가져가시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나쁘지는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일단 내년도의 전망을 제외하고 수급적인 여건에서 분석을 해본다면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코스닥 시장은 왜 이렇게 지금 현재 자금이 안 들어오고 매물이 많이 출해되느냐 하나의 요건으로 양도소득세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